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신형 소나타가 출시가 되었고요. 젊어진 디자인 덕분에 기대보다 높은 인기를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덕분에 중년, 패밀리 중심의 수요층이 신혼부분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목구름은요. 기자 유튜버 시승회를 통해서요. 신형 소나타를 조금 일찍 경험해 볼 수 있었는데요. 시승 후 공통적으로 문의주시는 부분이 크게 세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요. 디자인은 어땠어? 직접 본 느낌이 없겠죠? 그리고 두번째는요. 운전해보니 시승소감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세번째는요. 그래서 신형 소나타 터보는 언제 출시가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공통적으로 주셨는데요. 이번 산부에서는 7월에 출시 예정인 소나타 터보에 대한 디자인 비교 및 그리고 최초로 포착된 실내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형 소나타의 디자인을 짧게 살펴보면요. 스포츠 세단처럼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정말 젊어졌죠? 지금까지 소나타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은 크롬 벨트 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8세대부터는요. 히든 라이팅 램프가 새로운 디자인의 시그니처가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히든 라이팅 램프는요. 보닛에 삽입이 되면서 압도적인 인상을 자랑합니다. 실제로 깜깜한 야간에 만나게 된다면요. 저기 멀리서도 소나타 차량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나뉘겠죠. 새롭게 변신한 점에서 연목구름은 비교적 좋은 평가를 하고 싶네요. 감성 수준일 그랜저까지 끌어올린 실내 공간은요. 운전자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덕분에 내년에 출시될 그랜저 페이스리프트는요. 감성 수준과 플랫폼까지 모두 변경해야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열 조수석 의자는요. 마치 안마의자에서 제공하는 우주인 모드 있죠. 우주인 모드를 제공하는 것처럼 굉장히 이체로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직접 한번 보실까요? 덕분에 1열 조수석 승객은요. 기존보다 안락한 자세로 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특이한 점은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의자 하단 쪽이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점이고요. 완전히 우주인처럼 무중력 상태의 안마의자처럼 변신하게 됩니다. 시승기는요. 이전 영상을 통해서 잠시 알려드렸는데요. 신형 소나타를 시승하면서 연목구름을 예상보다 답답한 성능이 솔직히 아쉬웠습니다. 디자인은 굉장히 스포츠카처럼 역동적으로 변했는데요. 성능은 연목구름의 느낌일 수도 있지만 기존보다 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너무 밋밋하다고 할까요? 이 정도 차량급을 고려해 봤을 때 물론 짜릿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성능을 기대하기는 물론 힘든 부분이겠지만 차체의 크기가 그랜저급 정도로 커졌기 때문에 적어도 원하는 대로 조향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부분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이라면요. 7월에 신형 소나타 터보 버전이 출시를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은 곧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요. 소나타 터보의 사진을 보면서 신형 소나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함께 찾아보시죠. 신형 소나타 터보의 사진인데요. 전면부 디자인에서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차량의 성향을 알 수 있는 휠의 디자인에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측면부에서 후면부로 이어지는 부분도요. 신형 소나타와 차이가 있습니다. 발견하셨나요? 차이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면부의 경우 범퍼의 디자인과 그리고 그릴 재질이 다릅니다. 비교해 보시면 스파이더맨의 어떤 거미줄을 연상시키는 듯한 공격적인 느낌의 그릴은요. 신형 소나타 터보만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나타 그릴은 크롬이 적용되었지만요. 소나타 터보에는요. 블랙 컬러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안개등 쪽을 보시게 되면 커다란 에어벤트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공격적인 인상을 전달합니다. 내부에는 3개의 새로 핀이 삽입되어 있는데요. 그릴 하단에 수평으로 이어진 크롬 몰딩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전면부의 인상은요. 터보 버진이 훨씬 역동적이고 압도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전면부에서 핸더로 이어지는 부분에도 고성능 BMW 차량에서 길즈 가니쉬들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어벤트 디자인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범퍼 하단부를 보시게 되면 유광의 어떤 블랙 색상의 스커트가 앞으로 쭉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어벤트 덕분에 공기가 유입되게 되면 타이어의 어떤 제동 성능을 높여주게 되겠죠. 그리고 디자인 관점에서도 역동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18인치 피렐리 피제로 타이어가 적용되면서요. 신용 소나타의 공개와 함께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소나타의 타이어는요. 유사한 휠 디자인이지만 날개의 수가 제거되면서 보다 강인한 느낌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보석을 잘 연마해 놓은 듯한 휠캡 디자인은요. 현대차가 소나타를 출시하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측면부에는 또 한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사이드 밀러 커버죠. 고성능 스팅어에 사이드 밀러를 연상시키는 듯한 블랙 컬러가 적용된 사이드 밀러 커버가 터보에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이게 기본 사양이라고요? 너무 사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확인해 보더라도 현재 신용 소나타를 구입해야 될지 아니면 불과 몇 개월을 기다렸다 신용 소나타 터보를 기다려야 할지 연못구름이라면 정말로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코면부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첫번째는 범퍼의 디자인이 다릅니다. 범퍼 하단부를 보게 되면 터보의 경우 커다란 어떤 역삼각형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죠? 이러한 느낌 때문에 언제든지 앞으로 튀어나갈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세히 보시면 리플렉터의 형상도 사실 다르죠. 후면부 조금 더 하단으로 내려가 보면요. 리어 디퓨저의 형상이 훨씬 공격적이면서 과감한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후면부 디자인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머플러죠. 싱글라인 트윈 머플러 탭이 터보에 적용되었습니다. 좀 더 내려가 볼까요? 함께 두 차량을 비교해 보시면 상대적으로 신용 소나타의 머플러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비교해 보셔도 예상했던 것보다 디자인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제법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고민은 더욱 깊어지게 되겠죠? 그렇다면요. 소나타의 터보 버전은 실내 공간에 차이가 있을까요? 아직 말씀드리기 좀 이른 시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 장의 사진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다면 지금 소나타를 구입하기가 더욱 망설여지지 않을까요? 해당 사진은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자동차 커뮤니티에 공개된 사진인데 소나타 터보의 경우 실내에도 약간의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사진을 보고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두 장의 사진을 함께 볼까요? 현재 신형 소나타와 소나타 터보 운전석 공간을 살펴보면 바로 기어박스, 기어 콘솔 부분의 디자인이 다른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형 소나타의 경우 전자식 버튼식 기어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콘솔 크기로 보면 반 정도만 위치하고 있고 반은 콘솔이 각각 분리된, 독립된 형태로 되어 있죠. 소나타 터보에는 이러한 부분에 덮개가 제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연목구름이 소나타를 시승하면서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이 기어 콘솔 부분이 좀 휑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목구름은 정리된 듯한 느낌의 소나타 터보 쪽이 좀 더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비교는요. 역동적인 성능을 기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파워트레인 부분입니다. 소나타 터보가 7월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엔진 룸도 CVV-L인 현재의 엔진과 터보의 엔진은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을 비교해 보면요. 먼저 출시된 현재의 신형 소나타는요. 2.0 가솔린 6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죠. 160마력에 20토크를 제공합니다. 아 근데 하지만 왜 6단 변속기가 신형 차량에 적용이 되어 있을까요? 하지만 새롭게 7월에 출시될 신형 소나타 터보의 경험은요. 1.6 가솔린 8단 변속기에 180마력 27토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연비는 뭐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 차이라면 퍼포먼스를 기대하시는 분은 아마도 소나타 터보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특히 신체를 구입하면서 구형 6단 변속기가 적용된 신형 소나타의 경우 신체의 느낌을 덜 받게 되겠죠. 하지만 8단 변속기가 국내 기준으로 최신 변속기이기 때문에 8단 변속기가 적용된 소나타, 터보의 경우 신체와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더구나 출력에서 20마력이 높고요. 그리고 토크에서 7 정도의 차이라면 이 정도 차이는 소나타와 소나타 터보를 동시에 운전해 보신다면 대부분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제법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터보는 장점만 있는 게 아니겠죠. 터보 엔진 구조상 터보 렉이 발생되죠. 우리가 즉각적으로 엑셀레이트를 눌렀을 경우 바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렉 현상도 있고요. 또 진동, 소음에서도 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국 이러한 차이는 꼼꼼한 소비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비교해 보니 지금 소나타를 구입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 터보를 구입해야 될지 고민이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터보의 가격은 소나타보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 200만원 정도 100만원 후반대부터 200만원 정도 높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인상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자동차 개소세 혜택이 끝나는 이후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인상분 차액이 하도 200만원 그리고 개소세 혜택에 대한 한 200만원 안쪽 두 개를 합치게 되면 결국 한 400만원 정도의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체감상 구입한 소비자의 부담은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은 연목구름을 격려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연목구름은요 양질의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